예술을 알면 돈이 멀어져야 되고 돈이 날면 예술이 멀어져야 돼 예술을 다 돈을 쫓아오면 양아치가 돼 내 경험이 그래 그래서 보니까 우리 친구들은 옷도 잘 안 입고 정말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더라고요 이니시티 김반장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2095년대에 일본에 와가지고 결혼차니 축하곡을 보러 갔더니 옷을 묘게 입고 왔던 사람이 바로 저 김반장이에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같은 그룹이래 그래서 만나게 된 겁니다 2년이 지금 20년 가까이 됐는데 제가 제일 미안한 것은 여러분이 서서 있어서 그게 지금 미안한데 미안할까 한계도 없어요 왜 그런 건 제가 항상 무대에 서면 다리가 아프다고 고생한다고 쓴다고 하는데 내가 다리를 다쳐서 한 9년 동안 고생하니까 서 있는 게 좋아 내가 다쳐 보니까 두 번째 노래는 아까 야야야는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만들어서 1년 동안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어요 활동을 그래서 지금은 금방 한 노래는 대한민국의 품바던 3,600명의 품바가 거기서 이재주 씨, 지창수 씨, 양재기 씨, 그다음에 채민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럿이 내 노래 야야야 불렀고 그다음에 전국에 난타치는 아줌마들이 내 노래 가지고 야야야 좀 치고 있답니다 고맙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느 지역에서 5시에 나와서 내 노래 가지고 건강댄스러운 대는구만 노래가 하나 뜨려면 시간이 흐르고 또 시간이 흐르고 정말로 그 수많은 곡 중에서 여러분이 좋아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내가 가수를 해보니까 무명 생활보다 뜬 게 낫고 그렇더라고 해보니까 아무튼 여러분 가수 오랜 소리는 안 해요 지금 가수가 너무 많아서 누가 가수인지 나도 모르겠어 그 전에 가수 오면 이 박사 오면 그런데 지금은 이 박사 오면 저 박사 오면 너무 많으니까 몰라 그래서 내가 무대에 나가면 가수 오지 마시고 차라리 박수를 치는 게 더 즐거워 아시겠죠? 두 번째 노래는 전국에 다니면서 관광 다니면서 보니까 전국에 출렁다리가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 이 만든 노래는 미국에 디퍼풀이라는 연주가 있는데 디퍼풀의 블랙라이트 음악을 내가 들으면서 만든 노래가 있는데 룸바 룸바 이 노래는 어느 모 방송에서 5월달부터 내년 5달부터 연습곡 1일 연습곡 주최곡 나갑니다 네 이 박사 작사 작곡 룸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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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헤이! 시골 말에 가봤더니 들판에는 맹이 달래굿네 이리 가까라 저리 가까라 너도 나도 껌충껌충 예 예 예 예 롱롱롱롱롱롱롱롱롱 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 quickly 낙지 치기 했데 문기 누리 했네 술래 닫기 했네 기차 누리 했데 일노리도 했데 태풍붙이 없어 살다 보니 친구야 친구야 하나, 둘, 셋 아싸, 잘 치다 올려 무륙을 올려 잘 치겠다 차를 가지고 서울시대를 세면 같이 빠져나가자 우리 모두가 약고 약고 배당 배고 들려 사는 잠깐 서서 사진 팔자 찰칵 찰칵 보도라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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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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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싹치치기 했네 공기놀이 했네 설레잡기 했네 기차놀이 했네 연놀이도 했네 석애분에서 살라보니 아싸 친구야 박사마야 예, 멈추고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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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하, 하 오오오오 오오오오 박수 박수 이제 들어가서 들어가서 물 한 모금 먹고 네,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노래 한번 불러주겠습니다 오오구 ivity 고 증거